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반란표 관련해 가지고 개딜들이 배신자를 색출해야 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테러 난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딜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당내 여론이 더욱더 안 좋아지자 이재명이 직접 나서 가지고 개딜들에게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이재명의 말을 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조차도 개딜들을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행동이 이재명에게 역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딜리스크가 결국은 이재명을 덮쳤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현재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라고 문자를 넣는다라든가 전화를 넣고 있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라든가 문자폭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행동은 단일 대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해달라라고 개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는 이재명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재명의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반응이 싸늘했는데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당원들의 분노를 정당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최대한 자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이라면서 비명계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총질만 해대고 있는 것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면서 반란표를 색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재명의 부탁이라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폭탄이라든가 온라인 상에서 반란자들을 색출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오프라인 이벤트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개딜들은 바로 내일 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수밖에 퍼포먼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개딜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이고 당연히 개딜들이 이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은 굉장히 좌불안석이 될 것이며 비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해당 퍼포먼스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요새 수박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수박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편 딸들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 내 의원들 말고도 문재인이라든가 이낙연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은 이낙연으로서 현재 민주당 당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낙연을 민주당에서 연구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청원을 올렸으며 해당 청원에는 현재 2만 1,3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고 민주당의 청원 시스템을 보면 30일 내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로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6월에 귀국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이 돌아오기 전에 당을 물갈이 해야 된다면서 6월 전에 이낙연계 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역시도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개딜들의 분노는 문재인과 문준용에게까지도 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재명이 대권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가 이재명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딜들의 저격 대상 1호가 문재인인 상황이며 특히나 문재인의 아들 우혹 관련해가지고 문준용의 취업 특혜 우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낙연이라든가 문재인이 이재명의 대장동 우혹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 내가지고 괴롭혔던 만큼 문재인 역시도 문재인하고 관련된 여러 석연치 않은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우혹 관련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준용 취업 특혜 우혹이라든가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가장 미스터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의 딸이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갔던 사건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개딸들은 이거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문재인 역시도 손을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지고 당내 분란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문이라든가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이재명에게는 역풍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라든가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비명계 의원들의 화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갤딸들이 이짓거리를 하니까 이재명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이며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층의 새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들이 완전히 돌아서면 향후에 수사 국면을 돌파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음은 체포동의안에서는 이탈표가 100표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거는 으름장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이런 과열된 행동이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의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개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재명 본인이었고 이재명은 민주당에 들어오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당내 기반이 없는 자신의 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딸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었으며 당원 존을 설치를 한다라든가 공천 시스템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도입을 했고 과거에 문재인이 양념질을 부추겼던 것 이상으로 개딸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개딸들이 지금 이렇게 패악질을 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업보이며 또 개딸들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본인들 또한 정치 세력이 한축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들이 순수하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을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으나 이제는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본인도 자신이 만든 괴물의 잡아먹히는 꼴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